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입니다. 저자는 오카다, 다카시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카다, 다카시 도쿄대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중퇴하고 도쿄대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 정신과 의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현재는 오카다 클리닉 원장이자 야마가타 대학의 개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면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반발심이 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당신이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최선의 파트너라 생각하고 의기투합했다가도 뭐 하나라도 수 틀리면 혐오하거나 반감을 갖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한 번 마음에서 거부반응이 일면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꽤 어렵다. 일단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꽈리를 틀면 완전히 없어지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런 상대에게 다가가려면 고통만 드러날 뿐이다. 또한 심리적인 거부는 몸의 반응으로 번진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고 소름이 돋으며 가슴이 뛰는가 하면 속도 거북해진다. 이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몸의 거부 상황과 비슷하다. 의학용어로는 이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알레르겐이라고 한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알레르겐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불쾌한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을 계기로 방금 전까지 친밀함과 애정을 느꼈던 존재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끼곤 한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오면 접촉할 때마다 경멸이 가득 차고 혐오감이 속구쳐 올라 마음에 어지러워진다. 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내하면서 살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 두 가지 뿐이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상사나 동료와 서서히 어색해지다가 끝내는 서로 헐뜨는 관계가 되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입안에 돌기가 난 것처럼 껄끄러워지더니 결국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이물질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증상 나는 그것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명명한다. 인간 알레르기란 무엇인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과도한 면역 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즉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인간 알레르기란 제거할 필요도 없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인간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면역 반응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한 마음의 면역 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몸의 알레르기 증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불쾌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타인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의 무의식적인 공격과 제거 반응을 반복한다. 자신이 왜 사랑하는 존재를 날마다 공격하는지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를 갑자기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깨닫지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한다. 이 모든 불행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없애야 되는 이물질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마음속 어딘가에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품는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 깊은 신뢰나 치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알레르기의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경향을 띄게 된다.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간파하고 상처받는다. 부모나 연인 배우자와 자식처럼 마음을 터넣아도 괜찮은 사람에게조차 혹시 자신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조금이라도 그런 조짐인을 발견하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불신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그것을 태도나 행동으로도 드러낸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면 그도 어느새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를 외면하고 만다. 호감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도 경계심을 드러내며 찌푸린 얼굴로 일관하면 다가오는 곳을 포기한 채 떠나갈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 체제인 사람은 타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지나치게 결백하거나 무종한 성격도 인간 알레르기의 특징이다. 다정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다정함을 경시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다정함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도 어른이나 노인의 건강과 장수에도 꼭 필요한 마음의 영양소라는 게 밝혀졌다. 다정한 보살핌을 받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호르몬 또는 애정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타인에 대한 호의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친절해진다. 상대방의 잘못조차 용서할 수가 있다. 옥시토신은 부드럽게 껴안을 때나 몸을 쓰다듬을 때 잘 분비되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주 안기고 다정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옥시토신 수용체가 풍부하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이와 정반대이다.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엄격하며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공격적이고 과격한 말과 행동을 자주 하며 평정심을 쉽게 잃는다. 약자에게 자신의 짜증이나 불만을 터뜨리는 경향이다. 자기 주장에 얽매여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괜한 마찰을 일으킨다. 이처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으며 잘한 경우가 많이 있다. 원래 다정했던 사람이라도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생활하다 보면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을 꾸짖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정당화하려고 한다. 투영과 피해망상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프로이트는 투영이라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니체의 르상티망에 의한 이물질 배척 현상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프로이트가 투영을 발견한 것은 망상증 환자를 진찰할 때였다. 불쾌함은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인데 망상증 환자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다. 거기에서 실마리를 얻은 프로이트는 자신의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욕망과 악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망상증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복높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사악한 욕망이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이 사악한 욕망과 악의를 품고 있다고 여긴다. 마음에도 면역체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에도 면역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면역반응에도 이물질을 공격 제거하는 시스템과 함께 과거에 침입했던 이물질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 때문에 공포나 고통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장면과 관계된 사실 또한 기억에 각인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맞닥뜨린 경우뿐 아니라 그 장면이 연상되는 상황에 처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경고음이 울려 회피나 전투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강력하고도 철저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인간 알레르기가 발현되면 그리 유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의 면역체계가 작동한다.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던 존재일지라도 회피하거나 공격 제거하려고 한다. 일단 인간 알레르기가 생기면 동료나 배우자, 가족조차도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그들도 회피나 공격, 제거 대상이 된다. 때로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 리스트에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해도 충돌이나 오해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 면역체계에는 체험을 통해 획득한 획득 면역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만난 이물질 리스트를 기준으로 위험한 상대를 식별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특수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어느 정도 마음을 허용하면 될지 재빨리 간파하여 적당한 대처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한 상대라고 판단하면 혐오나 반발 증오 같은 심리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회피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넋살 좋게 다가오면 거부라는 방어막을 친다. 만약 그들이 공격한다면 반격하여 피해를 준다. 그러면 상대방도 웬만해서는 침범이나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야말로 면역이 성립되는 것이다. 믿어서는 안 될 상대와 친해지거나 위험한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엄청난 손해를 입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면역체계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접근을 차단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몸의 면역반응이 육체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듯 마음의 면역반응은 정신의 자유와 자립을 보호하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애착과 마음의 면역반응 타인을 모두 이불질로 여겨서 철저히 공격 제거하려고 하면 사회생활은 금세 대립상태로 빠지고 만다. 몸이 영양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듯 마음도 주변 사람의 지지나 애정을 필요로 한다. 유해한 존재는 공격 제거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에게는 마음의 면역관용을 발휘해서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애착이다. 어린 시기에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애정을 쏟아준 존재에게는 애착이라는 생물학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영원한 사랑에 감정과 신뢰가 생긴다. 타인을 자기와 연결된 존재로 받아들여 여차할 때는 그 품으로 숨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인식한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특정 존재와의 형성된 애착은 인간관계의 토대이자 타인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준다. 반대로 어린 시기에 양육자와의 사이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여 속마음을 털어넣지 못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양육자와의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된 어린아이 쪽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쉬울 뿐더러 유해한 존재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인간이 접근할 가능성도 더 높다. 애착은 마음의 면역관용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보다는 언제쯤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이렇게 대물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먼저 관심사를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화제를 맞추려는 자세가 동료로 인정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제를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이야기를 금방 부정해버리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당신 자신은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더 이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물질 취급을 받고 만다.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시원찮은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응이 별로라고 느껴 더 이상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흥미없는 화제가 나오면 외면하는 사람도 이물질 취급을 받기 쉽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한테 아이와 이웃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내 지겨워져서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끊기도 한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아내는 남편을 친근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면 고통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 마음을 공유하게 된 존재를 애착이론에서는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며 이물질과는 정반대의 존재이다. 인간은 상대방이 안전기지인지 아닌지를 자신도 모르게 가르고 있다. 상대가 만약 안전기지라면 기분 좋은 안도감에 습사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게 된다.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어 어느샌가 답을 찾기도 하고 힘과 용기가 속기도 한다. 하지만 애당초 마음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부모나 파트너라고 해도 안전기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거나 충고와 설교를 늘어놓는 경우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눈의 가시가 되어 거부반응만 일어나게 된다. 안전기지가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참견이나 충고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버린다. 상대방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를테면 서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을 직접 연주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 채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누구도 그의 연주를 들어놓은 게 아닌데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왜 상담을 받으러 올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애착이 안전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이물 반응도 잘 억제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어느 정도의 의견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오래 할수록 사이가 가까울수록 의견 불일치나 불만 반발 등을 느끼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정숙하고 참우성이 강하며 현모양처의 표본처럼 남편과 가정에 충실했던 부인이 인내심의 한계를 넘는 상황에 처하면 남편이나 가족에게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며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얼마동안 자유를 주며 기다린다면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직 젊고 성적으로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에게 혐오감이나 불신감이 남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다시 회복된 듯 보여도 일단 생겨난 균열은 언젠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 인간 알레르기는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점차 악화되는 성질이 있다. 나쁜 감정의 연사의 반응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심리적인 항원 즉 싫어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며 전과 똑같이 접촉해도 더욱 격렬한 거부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부감이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인 감작이 생기면 그전 그전까지는 그리 신경쓰이지 않았던 특징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거부반응이 일어나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그 사람의 장점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속임수나 단점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알레르기는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한다.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에만 주목하여 일시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 것은 강하류를 뚝으로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임시방 편임으로 곧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하다. 그냥 인식만 바꾸려 해도 좀처럼 쉽지 한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여 상대에게 어쩔 도리 없는 거부감이 솟구치면 기분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간에게는 과도한 이물질 배제를 억제하고 또한 가족을 이물로 보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바로 애착관계이다. 애착관계가 약하거나 없으면 인간 알레르기가 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착관계를 강화하거나 잘 활용하면 인간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파인을 과도하게 이물질로 인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큰 틀을 통한 대처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알레르기 체질이 되면 평생 계속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극복할 수 있는 알레르기도 있다. 예를테면 음식물 알레르기 있다. 유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서서히 감소하여 설령 알레르기 소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위장의 소화기능이 발달하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증가해 알레르기 원인이 되는 단백질 등을 가늘게 부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는 분자량의 일정량 이상인 이물질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바이러스나 세균 역시 덩치가 큰 축에 속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소금이나 물 분자는 물론 아미노산이나 콜레스테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거대한 분자이지만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다시 알레르기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알레르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소화 능력이 미숙한 시기에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마음속까지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말과 행동을 분해하여 해독한 이후에 소화하기 때문에 영양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당신이 거북해하는 사람의 이물성은 본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 상대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반응을 없애려면 발단이 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체험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무해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분해해야 한다. 마음에는 자기회복 장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면역처럼 자기회복 장치가 있다. 마음에 의한 분해 소화의 첫 단계는 수면과 꿈이다. 잠들고 꿈을 꿈으로써 마음은 하루종일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한다. 한숨 자고 나면 상처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깊고 강한 상처는 한숨 자는 것만으로 분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꿀 때도 있는데 이는 커다란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때로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소화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나 꿈은 중요하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한다. 또한 잊는 것도 중요한 마음의 자연 면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끔 타격을 받는다. 쉴 틈 없이 계속 꾸지지면 잊기는 커녕 더욱더 과민해진다. 충격이 너무 클 때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상처받는 일을 하루종일 떠올리다 보니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쇠약해진다. 이때도 인간은 회복 수단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고 말함으로써 분해의 소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기분을 모조리 털어내는 것이다. 울고 화내고 억울해하다가 항의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심리치유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는 것이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체험을 일부라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말로 표현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재현한다. 그러면 괴로운 체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한다. 몇 번이라 말하는 동안 마음이 진정됨으로 그 일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꿈을 꾸는 행위와 상당히 비슷하다. 아무리 무서운 꿈도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한다. 인간은 꿈을 통해 자신을 상처입힌 일을 영화를 보듯 다시 체험하고 마주하면서 냉정함을 대체한다. 그 이후에는 또 하나의 과정이 존재한다. 괴로운 체험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처를 입힌 존재나 그 행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그 경험의 여파가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인신 공격을 권력 남용이나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거시적인 판단은 분해 단계의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물성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한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분해와 무해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타인의 이물질로 인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신경 과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불쾌하지 않은 자극도 고통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쉽게 상처를 받고 타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나 피로의 원인이 되므로 어느 샌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껴 인간 알레르기에 이륙 만다. 실제로 인간 알레르기를 치료하는데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소량의 안정제를 알맞게 활용하면 중상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행동하기 편해질 뿐더러 대인 관계에서도 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의존성이 있는 항 불안 약 등은 과민성에 근본적인 효과가 없는 만큼 약에만 의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 과민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든다. 주변의 시선이나 목소리 같은 것에도 민감해지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즉 자아의식의 과잉 상태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지는 상태에서는 시선이나 목소리 모두 자신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공격과 조롱을 다한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실제로는 본인이 과민하기 때문에 주변에 의미 없는 시선까지 자신을 노려본다고 느껴 있지도 않은 적대감을 의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감시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면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자신을 지키려고 반격하게 마련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잘 타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도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해부한다. 추측이나 확대 해석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우선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를테면 상사가 점점 싫어져서 인간 알레르기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 치자. 나의 감정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상사에 대한 인간 알레르기는 언젠가 전체로 확대되어 상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상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사이가 매우 어색해지고 만다. 심하면 모든 인간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점점 확대 악화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좋은 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보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점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약하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분을 알아채기 어렵고 자신의 처지나 불이익만을 생각하곤 한다. 또 하나는 자기 성찰이다. 자신을 돌아보므로서 언뜻 상대방의 문제로 보이는 것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행동개선으로 이어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인다. 공격하는 사람은 적으로 판단해 복수하려고 반박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솔직히 반성하지 못하므로 행동개선도 할 수 없고 마찰만 늘어난다. 상대방은 그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언했던 것뿐일지도 모르고 참다못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행동을 바꾸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균형감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길 바란다. 뭔가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편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하는 편인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아는 척한다고 화를 내는 편인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공감 능력이나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마찰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뇌 구조만 해도 두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인접해 있으며 이 둘은 신경 공감을 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도 뛰어나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성찰도 부족하다 그래서 불쾌한 체험을 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에 얽매여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한다 그리고 타인이 싫다 나랑 안 맞는다 방심할 수 없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마음속으로 대내이고 인간 알레르기를 더욱 강화하고 만다 그러나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그다지 상처받지 않고 상대와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도 있다 그 열쇠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신을 돌보는 힘이 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정이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평소부터 들여야 한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거나 정리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대화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방법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생물이다 다만 조금씩 꾸준히 익숙해지는 게 원칙이다 초조한 나머지 결과를 서두르다 보면 격렬한 거부반응이 나타나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욱 심해지거나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게 만든다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타인과 접촉하는 동안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불쾌하기만 한 체험이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이를테면 타인에게 봉사하거나 보살피는 일들이 그렇다 마음 편한 곳에서만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러면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친밀하면서도 깊은 관계는 과감히 피하고 차 한잔 마실 정도의 친구나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할 수도 있다 또한 타이밍도 중요하다 성숙해지면 타인과 교제하는 게 그리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 주변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몇몇 거슬리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저도 생활을 하다 보면 원인을 모르게 왠지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왠지 불편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니체 쇼펜하우어 여러가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한 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왜 저 인간이 싫을까 입니다 저자는 오카다 다카시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카다 다카시 도쿄대에서 철학을 공부했지만 중퇴하고 도쿄대의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 정신과 의사가 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현재는 오카다 클리닉 원장이자 야마가타 대학의 개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면적인 진실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자꾸 반발심이 들게 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좋아할 수 없는 사람 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 당신 주변에도 분명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중에는 당신이 과거에 신뢰했던 사람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서로를 최선의 파트너라 생각하고 의기투합 했다가도 뭐 하나라도 수틀리면 혐오하거나 반감을 갖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가 한 번 마음에서 거부반응이 일면 그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꽤 어렵다 일단 혐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꽈리를 틀면 완전히 없어지기는 대단히 힘든 일이다 그리고 거부하는 마음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아무리 애써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그런 상대에게 다가가려면 고통만 드러날 뿐이다 또한 심리적인 거부는 몸의 반응으로 번진다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고 소름이 돋으며 가슴이 뛰는가 하면 속도 거북해진다 이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몸의 거부 상황과 비슷하다 의학용어로는 이런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알레르겐 이라고 한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면 알레르겐을 제거하지 않는 한 불쾌한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일을 계기로 방금전까지 친밀함과 애정을 느꼈던 존재에게 결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분노를 느끼곤 한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오면 접촉할 때마다 경멸이 가득차고 혐오감이 속고쳐 올라 마음에 어지러워진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인내하면서 살거나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 두 가지 뿐이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상사나 동료와 서서히 어색해지다가 끝내는 서로 헐뜯는 관계가 되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 입안에 돌기가 난 것처럼 껄끄러워 지더니 결국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타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마음 편하다 사람을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렇든 인간관계는 어려운 일이며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인간을 과도한 이물질로 인식하고 심리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이는 증상 나는 그것을 인간 알레르기라고 명명한다 인간 알레르기란 무엇인가 알레르기란 일반적으로 과도한 면역반응이라고 정의한다 즉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물질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의를 근거로 유추해보면 인간 알레르기란 제거할 필요도 없는 타인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물질로 보고 몸과 마음으로 거부하고 공격하여 없애버리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인간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한 몸의 면역반응이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한 마음의 면역반응이다 하지만 이것은 몸의 알레르기 증상과 상당히 흡사하다 인간 알레르기가 심해지면 불쾌한 고통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게 된다 타인뿐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거의 무의식적인 공격과 제거 반응을 반복한다 자신이 왜 사랑하는 존재를 날마다 공격하는지 왜 평소 사이가 좋았던 동료나 친구를 갑자기 만나기 싫어지고 뒤에서 그들을 헐뜯게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은 깨닫지 못한 채 힘겨운 마찰과 갈등을 반복한다 이 모든 불행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상대를 없애야 되는 이물질로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인식을 바로잡지 않는 한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마음속 어딘가에 사람에 대한 거부감을 품는다 인간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은 대인관계에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마음속 어딘가에 늘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가까이 있는 존재에게조차 깊은 신뢰나 치밀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알레르기의 정도가 심해지면 사람과 만나는 것을 피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틀어박히는 경향을 띄게 된다 타인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간파하고 상처받는다 부모나 연인 배우자와 자식처럼 마음을 터넣어도 괜찮은 사람에게 조차 혹시 자신을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조금이라도 그런 조지민을 발견하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불신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그것을 태도나 행동으로 드러낸다 인간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외면하면 그도 어느새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를 외면하고 만다 호감이나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도 경계심을 드러내며 찌푸린 얼굴로 일관하면 다가오는 곳을 포기한 채 떠나갈 것이다 인간 알레르기 체제인 사람은 타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너무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 한테 따돌림 당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지나치게 결백하거나 무종한 성격도 인간 알레르기의 특징이다 다정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학적으로도 다정함을 경시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다정함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도 어린이나 노인의 건강과 장수에도 꼭 필요한 마음의 영양소라는 게 밝혀졌다 다정한 보살핌을 받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 또는 애종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완화시켜주고 타인에 대한 호의와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옥시토신이 많이 분비될 때 인간은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친절해진다 상대방의 잘못조차 용서할 수가 있다 옥시토신은 부드럽게 껴안을 때나 몸을 쓰다듬을 때 잘 분비되므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주 안기고 다정한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옥시토신 수용체가 풍부하다 인간 알레르기인 사람은 이와 정 반대이다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하고 엄격하며 과도한 잣대를 들이댄다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공격적이고 과격한 말과 행동을 자주 하며 평정심을 쉽게 잃는다 약자에게 자신의 짜증이나 불만을 터뜨리는 경향이 있다 자기 주장에 얽매여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이 괜한 마찰을 일으킨다 이처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 중에는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으며 잘한 경우가 많이 있다 원래 다정했던 사람이라도 가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생활하다 보면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잘못을 꾸짖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정당화하려고 한다 투영과 피해망상 오스트리아 정신과의사 프로이트는 투영이라는 메커니즘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니체의 르상 티망에 의한 이물질 배척 현상을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프로이트가 투영을 발견한 것은 망상증 환자를 진찰할 때였다 불쾌함은 자신에게서 기인한 것인데 망상증 환자들은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했다 거기에서 실마리를 얻은 프로이트는 자신의 내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욕망과 악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어 메커니즘을 망상증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복높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사악한 욕망이나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타인이 사악한 욕망과 악의를 품고 있다고 여긴다 마음에도 면역체계가 있다 인간의 마음에도 면역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면역반응에도 이물질을 공격 제거하는 시스템과 함께 과거에 침입했던 이물질을 기억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 때문에 공포나 고통을 맛보았다면 그 사람뿐 아니라 그 장면과 관계된 사실 또한 기억에 각인된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맞닥뜨린 경우뿐 아니라 그 장면이 연상되는 상황에 처하기만 해도 마음속에 경고음이 울려 회피나 전투 준비를 하게 된다 이 시스템은 강력하고도 철저하기 때문에 이성으로 제어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인간 알레르기가 발현되면 그리 유해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의 면역체계가 작동한다 이전까지는 두려워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던 존재일지라도 회피하거나 공격 제거하려고 한다 일단 인간 알레르기가 생기면 동료나 배우자 가족조차도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그들도 회피나 공격 제거 대상이 된다 때로는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이물질로 인식하여 제거 리스트에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타인과 사이좋게 지내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생각해도 충돌이나 오해를 피할 수는 없다 우리 면역체계에는 체험을 통해 획득한 획득 면역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 만난 이물질 리스트를 기준으로 위험한 상대를 식별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특수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어느 정도 마음을 허용하면 될지 재빨리 간파하여 적당한 대처 방법을 선택한다 위험한 상대라고 판단하면 혐오나 반발 증오 같은 심리적인 거부반응이 일어나고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회피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넉살좋게 다가오면 거부라는 방어막을 친다 만약 그들이 공격한다면 반격하여 피해를 준다 그러면 상대방도 웬만해서는 침범이나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야말로 면역이 성립되는 것이다 믿어서는 안 될 상대와 친해지거나 위험한 상대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엄청난 손해를 잇고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다 이 면역체계는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미리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접근을 차단해준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몸의 면역반응이 육체의 건강과 생존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듯 마음의 면역반응은 정신의 자유와 자립을 보호하고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 애착과 마음의 면역관용 타인을 타인을 모두 이불질로 여겨서 철저히 공격 제거하려고 하면 사회생활은 금세 대립상태로 빠지고 만다 몸이 영양이나 휴식을 필요로 하듯 마음도 주변 사람의 지지나 애정을 필요로 한다 유해한 존재는 공격 제거 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생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존재 버틸목이 되어주는 존재에게는 마음의 면역관용을 발휘해서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 그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애착이다 어린 시기에 늘 옆에서 보살펴주고 애정을 쏟아준 존재에게는 애착이라는 생물학적인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영원한 사랑에 감정과 신뢰가 생긴다 타인을 자기와 연결된 존재로 받아들여 여차할 때는 그 품으로 숨을 수 있는 보금자리로 인식한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특정 존재와의 형성된 애착은 인간관계의 토대이자 타인과 친밀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준다 반대로 어린 시기에 양육자와 사이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여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다 양육자와의 애착이 안정된 어린아이 쪽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쉬울 뿐더러 유해한 존재를 제거하는 능력도 높았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기에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필요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한 인간이 접근할 가능성도 더 높다 애착은 마음의 면역관용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가 자신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막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보다는 언제쯤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이렇게 되물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먼저 관심사를 공유하고 상대방에게 화제를 맞추려는 자세가 동료로 인정받는 데는 필수 조건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제를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금방 부정해버리는 사람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당신 자신은 악의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더 이상 이야기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물질 취급을 바꾸만다 눈을 맞추고 맞장구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이 시원치 않은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자신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해도 상대방은 반응이 별로라고 느껴 더 이상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뭔가 이야기할 때 자신에게 흥미없는 화제가 나오면 외면하는 사람도 이물질 취급을 받기 쉽다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내한테 아이와 이웃의 이야기를 시시콜콜 듣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내 지겨워져서 건성으로 대꾸하거나 이제 그만하라고 말을 끊기도 한다 그런 일이 거듭되면 아내는 남편을 친근한 대상이라기보다는 이물질로 인식하므로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마음을 공유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끼면 고통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된다 마음을 공유하게 된 존재를 애착이론에서는 안전기지라고 부른다 그것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며 이물질과는 정반대의 존재이다 인간은 상대방이 안전기지인지 아닌지를 자신도 모르게 가르고 있다 상대가 만약 안전기지라면 기분 좋은 안도감에 습사여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놓게 된다 이야기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어 어느샌가 답을 찾기도 하고 힘과 용기가 속기도 한다 하지만 애당초 마음을 털어놓기에 가장 좋은 부모나 파트너라고 해도 안전기지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는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책하거나 충고와 설교를 늘어놓는 경우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눈에 가시가 되어 거부반응을 털어놓는 것이다 안전기지가 되지 못하는 전형적인 유형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쓸데없는 참견이나 충고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해버린다 상대방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를테면 서툴기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만든 곡을 직접 연주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이 내가 더 연주를 잘할 수 있다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 채 다른 곡을 연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누구도 그의 연주를 들어놓은 게 아닌데 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왜 상담을 받으러 올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현대인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진정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린 것이다 애착이 안전된 사람은 타인에 대한 과도한 이물 반응도 잘 억제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면 어느정도의 의견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오래할수록 사이가 가까울수록 의견 불일치나 불만 반발 등을 느끼게 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정숙하고 아내에게 진심으로 아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얼마동안 자유를 주며 기다린다면 어느새 원래대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직 젊고 성적으로 서로 원하는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서로에게 혐오감이나 불신감이 남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다시 회복된 듯 보여도 일단 생겨난 균열은 언젠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만다 인간 알레르기는 한 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응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점차 악화되는 성질이 있다 나쁜 감정의 연사의 반응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심리적인 항원 즉 싫어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며 전과 똑같이 접촉해도 더욱 격렬한 거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거부감이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인 감작이 생기면 그 전까지는 그리 신경 쓰이지 않았던 특징도 불쾌하게 느껴지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진다 그 사람의 장점조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속임수나 단점으로만 보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알레르기는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데서 시작한다 따라서 먼저 과거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에만 주목하여 일시적인 치료법을 고민하는 것은 강하류를 뚝으로 막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임시방 편임으로 곧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게 뻔하다 그냥 인식만 인식만 바꾸려 해도 좀처럼 쉽지 않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제멋대로 반응하여 상대에게 어쩔 도리 없는 거부감이 속고치면 기분이나 행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 인간에게는 과도한 이물질 배제를 억제하고 또한 가족을 이물로 보지 않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 바로 애착관계이다 애착관계가 약하거나 없으면 인간 알레르기가 강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착관계를 강화하거나 잘 활용하면 인간 알레르기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처럼 타인을 과도하게 이물질로 인식하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큰 틀을 통한 대처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알레르기 체질이 되면 평생 계속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극복할 수 있는 알레르기도 있다 예를테면 음식물 알레르기이다 유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지만 소소히 감소하여 설령 알레르기의 소인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도 증상은 생기지 않는다 위장의 소화 기능이 발달하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능력이 증가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등을 가늘게 부수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는 분자량의 일정량 이상인 이물질에 대해서만 반응한다 바이러스나 세균 역시 덩치가 큰 축에 속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소금이나 물 분자는 물론 아미노산이나 콜레스테롤도 너무 작기 때문에 알레르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단백질은 거대한 분자이지만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므로 다시 알레르기인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 알레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신적인 소화 능력이 미숙한 시기에는 타인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마음속까지 들어가 알레르기 반응을 피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높아지면 말과 행동을 분해하여 해독한 이후에 소화하기 때문에 영양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당신이 거부케 하는 사람의 이물성은 본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나 고통을 받음으로써 일어난다 그것이 반복된 결과 상대의 인격에 대해서까지 거부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부반응을 없애려면 발단이 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체험 하나하나를 곱씹어보고 무해한 수준이 될 때까지 분해해야 한다 마음에는 자기 회복 장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 면역처럼 자기 회복 장치가 있다 마음에 의한 분해의 소화의 첫 단계는 수면과 꿈이다 잠들고 꿈을 꾸므로써 마음은 하루종일 받은 상처를 회복하려고 한다 한숨 자고 나면 상처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깊고 강한 상처는 한숨 자는 것만으로 분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동안 같은 꿈을 꿀 때도 있는데 이는 커다란 상처를 어떻게든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때로는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소화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이나 꿈은 중요하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또한 있는 것도 중요한 마음의 자연 면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게끔 타격을 받는다 쉴 틈 없이 계속 꾸지지면 잊기는커녕 더욱더 과민해진다 충격이 너무 클 때나 우울증 등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상처받는 일을 하루 종일 떠올리다 보니 마음은 더욱 피폐해지고 쇠약해진다 이때도 인간은 회복 수단을 가지고 있다 감정을 표현하고 말함으로써 분해의 소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과 기분을 모조리 털어내는 것이다 울고 화내고 억울해하다가 항의하고 한탄하는 것이다 주변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심리치유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다 두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말하는 것이다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 체험을 일부라도 공유해야 한다 동시에 말로 표현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객관적인 사건으로 재현한다 그러면 괴로운 체험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협하지 못한다 몇 번이라 말하는 동안 마음이 진정됨으로 그 일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은 꿈을 꾸는 행위와 상당히 비슷하다 아무리 무서운 꿈도 직접 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못한다 인간은 꿈을 통해 자신을 상처입힌 일을 영화를 보듯 다시 체험하고 마주하면서 냉정함을 대체한다 그 이후에는 또 하나의 과정이 존재한다 괴로운 체험과 그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상처를 입힌 존재나 그 행위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그 경험의 여파가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예를 들어 상사의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인신공격을 권력 남용이나 성희롱이라는 이름으로 정해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자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거시적인 판단은 분해 단계의 중간 과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이물성을 완전히 분해하지는 못한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고 안정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분해와 무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타인을 이물질로 인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신경과민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불쾌하지 않은 자극도 고통스럽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더욱 쉽게 상처를 받고 타인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나 피로의 원인이 되므로 어느샌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껴 인간 알레르기에 이륙 만다 실제로 인간 알레르기를 치료하는 데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다 소량의 안정제를 알맞게 활용하면 중상이 극적으로 개선되고 행동하기 편해질 뿐더러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의존성이 있는 항불안약 등은 과민성에 근본적인 효과가 없는 만큼 약에만 의존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경과민은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든다 주변의 시선이나 목소리 같은 것에도 민감해지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한다 즉 자아의식의 과잉 상태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과 연관짓는 상태에서는 시선이나 목소리 모두 자신에게 집중된다고 생각하고 공격과 조롱을 다한다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워진다 실제로는 본인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모든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잘 타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란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도 자신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해부한다 추측이나 확대 해석을 멈추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하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우선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보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를테면 상사가 점점 싫어져서 인간 알레르기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 치자 나의 감정을 이대로 방치해두면 상사에 대한 인간 알레르기는 언젠가 전체로 확대되어 상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면 함께 일하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이 상사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 사이가 매우 어색해지고 만다 심하면 모든 인간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 인간에 대한 절망으로 점점 확대 악화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그럭저럭 받아들일 수 있는 점 좋은 점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보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점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간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는 공감 능력이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다 공감 능력이 약하면 상대방의 사정이나 기분을 알아채기 어렵고 자신의 처지나 불이익만을 생각하곤 한다 또 하나는 자기 성찰이다 자신을 돌아보므로써 언뜻 상대방의 문제로 보이는 것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행동 개선으로 이어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데도 도움을 준다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을 공격한다고 받아들인다 공격하는 사람은 적으로 판단해 복수하려고 반박하거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솔직히 반성하지 못함으로 행동 개선도 할 수 없고 마찰만 늘어난다 상대방은 그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조언했던 것뿐일지도 모르고 참다못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행동을 바꾸면 상대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좀 더 균형감 있고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다 또한 자신을 다시 돌이켜보길 바란다 뭔가 계획에 어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은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하는 편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편인가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개선하려고 하는 편인가 아니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아는 척한다고 화를 내는 편인가 당신은 어느 쪽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라면 공감 능력이나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쓸데없는 마찰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감 능력과 자기 성찰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뇌 구조만 해도 두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인접해 있으며 이 둘은 신경섬유 네트워크에 의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능력은 평행한 관계라고 알려져 있다 공감을 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는 힘도 뛰어나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성찰도 부족하다 그래서 불쾌한 체험을 하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라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에 얽매여 완강하게 변화를 거부한다 그리고 타인이 싫다 나랑 안 맞는다 방심할 수 없는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또 마음속으로 대뇌이고 인간 알레르기를 더욱 강화하고 만다 그러나 똑같은 체험을 하더라도 그다지 상처받지 않고 상대와 신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도 있다 그 열쇠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자신을 돌보는 힘이 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솔직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동시에 상대방의 사정이나 마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평소부터 들여야 한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글을 쓰거나 정리하는 일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누군가에게 들려주려고 대화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인간 알레르기를 극복하는 방법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도 익숙해질 수 있는 생물이다 다만 조금씩 꾸준히 익숙해지는 게 원칙이다 초조한 나머지 결과를 서두르다 보면 격렬한 거부반응이 나타나 오히려 알레르기가 더욱 심해지거나 극복하려는 의지 자체를 잃게 만든다 인간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도 타인과 접촉하는 동안 그것을 극복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불쾌하기만 한 체험이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체험을 통해 다른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 이를테면 타인에게 봉사하거나 보살피는 일들이 그렇다 마음 편한 곳에서만 타인과 어울리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러면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도 상처받을 일도 없다 친밀하며 친밀하면서도 친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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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진 못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